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사퇴라면서도 당 대표에겐 면직권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간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은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점식 의원은요. 사퇴 후에 황의어 비대위 그러니까 전임 지도부와의 오찬에도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강승규 의원은 좀 솔직히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심을 따르다가 당내 그러니까 원내민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경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부터 원래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티즈였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당대표가 어떤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지명을 하고 원내위원총에서 추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임명권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염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자꾸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되면 그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럼 아니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에서 당대표를 새로 결정을 했으면 세수는 세부대에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지향했던 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법적으로 당헌당규에 임기와 보장돼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버틴 것 자체가 결국은 한동훈 체제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반발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당내에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대표가.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뽑혔기 때문에 어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과 특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치 63%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이거를 흔들겠다고 하면 저는 자멸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가 힘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흔든다? 저는 더 이상은 이걸 흔들 경우는 상당히 아마 앞으로 내부 분열 때문에 대응해내지 못하는 그런 참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지도부 슬슬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 부총장이 내정됐다는데 어쨌든 한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 멤버 9명 중 과반인 5명을 친한계인사로 확보를 하면서 이른바 당을 장악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3자 특검법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홍 전 의원님, 한대표 본인은 거듭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의원총회의 최종적인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가 안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100% 그 안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3자 특검이든 뭐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사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특검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특검의 방식도 방식이지만 결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3자 특검 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또는 다른 대안도 방안이 될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명확하게 언제 할 거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당 내에서 의논해보겠다. 의원들과 의총회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어떤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좀 당 내에서 좀 의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순일 평론가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종부세 완화 등 중도층을 겨냥해서 우클릭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중도 확장을 시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만큼 중도 확장 없이는 더더욱 다음 선거들은 힘들다.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카드가 뭐냐. 이것은 아직까지 좀 윤곽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보면 간첩법 개정 문제가 있었거든요. 간첩법 개정 문제 중차대함이나 찬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중도 확장이라고 했을 때는 민생경제에 관련된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현재까지 이미지가 민생경제 이쪽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니었고 현재로서도 또 딱히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첩법 개정이나 이걸로 민주당 공격 용도로 좀 꺼내는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이걸로는 중도 확장이 안 될 것이다. 결국에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역사를 놓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도 확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앞선 두 정부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편향적인 경제정책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중도로 확장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현재 기조와는 차별화된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요. 오늘 내일 호남 지역 순회의 경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 득표율이 90%를 넘기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9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강하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경선에서 대표 경선은 이재명 대표가 90% 정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과 투표를 하는 게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여줬던 여러 추세들. 예컨대 정봉주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최고위원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호남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표를 합친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호남에서 누가 최고위원에서 가장 선전하느냐가 전체 후반부에 표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방통위원장 탄핵안부터 여야 정치권 상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던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위해서 Executive Director, 이게 더저 foarte 대형적이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